안녕하세요. 여성댄스님 나트키 알콜의 리더 오렌입니다. 오늘은 마마무의 런이즈몬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렵다고 하신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들어가기 바로 색상부터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왼쪽 발부터 왼발 오른발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래서 최종 왼쪽으로 바꿔주시면서요. 오른쪽 복만 올려주세요. 하나, 줄, 셋, 넷, 넷 그대로 바로 오른쪽 발 들어주시면서요. 케이, 덩이, 미, 소다 예쁜, 남, 자, 바로, 너 들어가는데 남자 하실 때 왼발이 앞에 오시면서요. 손은 앞으로 나갈 때 상체는 같이 뒤로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예쁜 남자, 바로, 너 come on, 이리 와봐 천천히 아주 조금씩 대단히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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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come on, hey, mommy come on, hey, daddy 이리 와서 얘들 좀 봐 come on, hey, sister come on, hey, brother 누가 얘들 좀 말려줘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말 댄스, 매너,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말 우리들 사이 다 상큼 사이 매일 아침 난 너의 목소리로 눈을 뜨라 우리들 사이 다 만난 차이 come on, 거기, mister come on, 이리 와봐 천천히 아주 조금씩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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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여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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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 미치게 하는 그런 남자 몸에도 얼굴도 시선 같아 hey, mister, 생각이 멋진 남자 바로, 너, 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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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 때문에 홀런스러워 제발 누가 좀 말려줘 멀었어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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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